올 상반기 자영업자가 14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오늘 통계청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총 547만 3000명으로 6개월 전보다 13만 8000명 줄어들었습니다. 반기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입니다.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또 임대료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.